장민호의 황금인맥, 조우종, 금잔디, 정동원, 앤, 탑세븐, 김영준, 손담비 등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뽕송악당 탑4중 유일하게 술도 못하는 건실한 가수 장민호 장민호의 기나긴 무명시절 가수 장민호에게는 기나긴 무명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수들의 대타로도 많이 뛰었지요. 금잔디가 급한 스케줄로 못 오는 바람에 대신 오게 된 큰 도우미 트롯 가수 장민호 미스터 트롯 출연 전 무명시절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시절 본인을 알리기 위한 개성있는 인삿말이 있었는데 아이돌엔 송민호, 야구선수 강민호, 영화배우 이민호 트롯 가수 장민호입니다. 어느 자리든 항상 최선을 다하며 기세를 몰아 다시 신나게 트롯 그루고 지금이야 장민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는 열심히 홍보 중이었던 트롯계의 BTS 장민호, 넘치는 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열리길 장민호의 황금 인맥 첫 번째 조우정과의 인연 가수 장민호가 힘들었던 무명시절부터 미스터 트롯 참여 후의 변화, 멤버들과의 케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9월 28일 방송된 FM 대행진의 스페셜 초대석에는 장민호가 게스트로 함께했다. 장민호가 DJ 조우정을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조우정이 장민호와 10년 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우정은 장민호와 10년 인연이다. 위기 탈출 럼버원에서 만났다. 당시 나는 MC도 아니었고 출연자였다. 나도 거의 무명이었다. 암만 보고 달려가는데 앞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내가 위기 탈출 럼버원에서 몇 차례 죽었다. 많이 죽어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조우정은 당시에 장민호를 떠올리며 괜찮은 후배고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선 드림팀에 나왔고 미스터 트롯에 나오면서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 후의 변화에 대해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며 급격한 변화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감사함이 정말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이 없을 때는 밤새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정신력으로 커버되더라. 그토록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체력이 올라온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복권을 뺐다 꼈다 할 수 있었다. 드림팀 할 때라 건강미를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조우정이 여자분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냐고 장난치자 장민호는 없지 않다며 웃었습니다. FM 대행진 제작진은 지난 15일이었던 장민호의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조우정은 축하해달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고 우리가 축하해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너무 감사한 생일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탑6와의 인연 조우정이 미스터 트롯 멤버 중에 감동을 준 멤버가 있느냐고 묻자 장민호는 방송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애들의 존재만으로 감동이라고 요즘 느낀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미스터 트롯의 탑7 안에 못 들어갔을 거다. 모든 게 합이 맞아서 온 것 같다. 지금 있는 존재만으로도 고맙다고 우정을 뽐냈습니다. 탑7 중 1, 장민호와 정동원 함께 삼성화재 광고 장민호는 정동원을 언제 불러도 올 것 같은 멤버 케미가 좋은 멤버로 꼽았다. 정동원은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친구다. 제가 술을 못한다. 각자 다 그런 면이 있지만 동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친구처럼 하려고 하고 철없이 하려고 한다.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그 꿈을 동원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동원이에게 대화를 많이 시도한다. 동원이가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지 않나. 그래서 형들이 동원이와 더 대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원과 케미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철도 없을 뿐더러 동원이와 얘기하면 너무 즐겁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케미가 잘 맞다. 아무래도 경연 중간에 했던 파트너가 좋았던 게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가장 친한 동생 영탁 장민호는 나를 제외하고 밥이나 커피를 가장 잘 사는 멤버로는 영탁을 꼽았다. 그는 영탁이 둘째 형이다. 둘째가 되기 힘들다.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형도 있다. 그 역할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3. 인맥 핵인싸 이명우 인맥 핵인싸로는 이명웅을 뽑았다. 장민호는 영탁, 이명웅은 나와 현역 생활을 오래 같이 했지 않나. 영탁이나 이명웅을 보면 이렇게 인맥이 넓었나 싶다. 성격들이 좋으니 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시끄러운 멤버 이찬원 단톡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로는 이찬원을 꼽았다. 장민호는 예능에서 봐도 말이 많지 않나 매우 웃었다. 이어 찬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텐션이 떨어질 때 이찬원의 한마디가 뭔가를 걸게 해서 올라오게 하는 게 있다. 우리도 그게 신기하다. 우리들이 못하는 유머가 찬원에게는 있다. 찬원의 고텐션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막 나온다. 찬원이는 20대지 않나 세대를 아우르는 개그코드, 감성코드가 있다. 그걸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찬원이가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5. 목소리 탐나는 멤버 김희재 장민호는 목소리가 탐나는 멤버로 김희재를 지목했다. 장민호는 김희재에 대해 미스터트롯 경연 전과 후가 가장 다른 멤버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나. 보여줬던 게 요만큼이었다면 미스터트롯 끝난 후에도 아직 못 보여준 게 많다. 부럽다. 무대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너무 대단하다 싶다. 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 김희재와 얘기하는데 데뷔 200일 됐다고 하더라. 200일 된 아이의 몸에서 저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까 싶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차인표 신애라와의 인연 뽕숭아 학당의 김치 만들기 오늘은 F4가 김치유리사 4인 4색 첫여름 김장 도전 장민호는 뽕숭아 학당에서 제가 어려울 때 힘을 주셨고 밥도 차려주셨다.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싶다며 차인표 신애라 두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배우 신애라가 가수 장민호와 오랜 인연을 언급했다. 신애라는 7월 30일 개인 SNS에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 일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장민호는 김치를 직접 담그면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줬던 차인표 신애라 부부에게 드리고 싶다. 제가 힘들 때 밥도 해주셨다며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신애라는 어느덧 우리 인연도 20년이 돼가는 듯 헐 정말 빠르다. 지금의 네 모습도 언제나처럼 참 좋다. 재미있고 따뜻한 민호야.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건강해. 라고 화답했습니다. 네번째 장민호 손담비와의 인연 사랑하다 보컬 바이 바람 남성디오 장민호 앤 한소우 장민호는 손담비씨는 뮤직비디오를 찌워줬다. 바람이라는 앨범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한 번도 안 됐다. 15년 됐다. 담비씨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기억하고 있다면 조만간 연락해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우종이 밥이라도 하면 어떠냐고 하자 장민호는 너무 좋다며 반색했습니다. 조우종이 단둘이 어떠냐며 놀리자 장민호는 매니저들과 같이 보자며 웃었습니다. 다섯번째 장민호 태사자 김형준 뽕숭아 학당에서 춤추는 태사자 김형준 태사자 김형준이 절친 장민호의 성공에 기뻐하며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 6월 17일 방송된 엠넷 TMI 뉴스에선 김형준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김형준과 장민호는 오랜 친구다. 김형준이 태사자로 사랑받던 당시 장민호 역시 유비스트로 활동했던 것 이렇듯 활동 시기가 겹치면서 자연스레 친분을 쌓게 됐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할 생각은 있는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 김형준은 장민호처럼 트로트 가수로 전향할 생각은 있나라는 질문에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민호와 유닛에 대해선 느끼느끼 부리부리 듀오가 될 것 같다고 답하는 것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장민호님의 미래의 배우자와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꼭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